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화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왜 우리는 언제나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가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 알프레드 아들러지움 카시오페아 출간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 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주세요 자 이렇게 써있네요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 알프레드 아들러 어록 최초 출간 책춘함이 이제 또 출연드릴 수 있는 정신의학의 또 멤버가 한 명이 또 있죠 비렐름 라이히 아마 음과 양에서 음에 속하시는 분일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독특한 또 이제 다 프로이트의 영향을 다 받았던 것은 또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겠죠 다 프로이트 읽어보시고 융 읽어보신데 이거 두 권 읽는 것만으로 머리가 깨지실 거예요 공부도 들어가고 들어가 보면 너무 방대한 세계라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아들러 심리학 미움받을 용기로 이제 국내에서 또 많은 호응을 받았죠 또 일본에서 이제 그 책을 그렇게 아들러가 유행을 하면서 한국에 이제 번역이 되면서 큰 유행을 탔고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는 또 심리학자 또 정신의학자가 비렐름 라이히인데 이것들을 다 통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함께 데이비드 오킨스 박사 그 다음에 캔 윌버 이런 인물들까지 쭉 다 보시면 전체 숲이 좀 보인다고나 할까요 조망을 할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머리 쥐어잠이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냥 책춘함은 간단하게 여러분 그냥 애벌레에서 나비로 또 나비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으로 그렇게 3단계 정도로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또 호기심이나 학문적으로 탐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다섯 명을 좀 보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실전적으로 실천적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춘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집약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경험들 그 다음에 독서들 그 다음에 여러 실천적 방법들을 모두 다 통합해서 게임 디자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정리를 한 게 4학년 라이프 체인저 고칭 과정인 거죠 여러분의 방식만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내는 데까지 가는 것 그래서 네 단계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자동차가 있는지도 모르면 운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무능 단계죠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아는 거죠 자동차가 있고 운전법도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책을 읽었다고 치면 근데 실제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의식적 무능 단계 자 근데 이제 또 운전면허도 따고 이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의식적 유능 단계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뭐 무의식적 무능 단계 이게 마스터의 단계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만의 방법론을 정립을 해서 그것을 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히는 것 그게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수행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의지력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력은 뭔가 선택할 때 쓰는 거죠 오직 시스템으로 가랑비에 어쩌듯이 책춘함 나비스쿨에서 제시하는 시스템은 이 정부의 홍수 같은 이 시대를 살기 위한 노화의 방주는 코코칭 시스템 한 권이 백 권 천 권 만 권을 꿰뚫는 키북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노화의 홍수와 같은 시대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좋은 공동체이자 우리의 변화를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나비 영재스쿨 특강하면서 우리 태국님이 1년 동안 안 돼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아 너무 뭐 답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첸쿨님 인간의 변화가 1년 안에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실 수 있으려나요 그렇죠? 정말 제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만약에 정말 아시게 된다면 진짜 엄청난 가성비로 말할 수 없는 가성비로 하고 계신다는 것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 책춘함은 책을 오디오북처럼 낭독하는 낭독북튜어가 아니고 책춘함만의 관점을 가지고 책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해나가는 리뷰 북튜어라는 점 언제나 기억해 주세요 자 들어가 봅니다 어떤 문제든 해법은 여기에 있다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는 것 자 이 책에 딱 한 문장으로 그냥 찍어버리네요 그래도 우리 알프레드 아들러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소개가 됩니다 프로이트 윤과 더불어 심층심리학의 창시자 1870년 빈의 헝가리계 유대인 가정에서 사남이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구류병과 후두염을 알았고 키가 작고 볼품없는 외모에다 시력도 심하게 나빠서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열등감 연구의 실마리가 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연금술이라는 거죠 나의 약점이 나의 강점으로 변하는 것 사이토이토리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방연구소와 건강식품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영웅의 여정에 또 연금술의 여정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생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자신도 중증 폐렴을 앓다가 죽을 고비를 넘긴 후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빈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진학해 안과와 일반의학을 전공하고 1895년 졸업했다 1902년 프로이트와 함께 수요심리 모임을 열었으나 1911년 근본적인 견해 차이로 결별 이후 개인심리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곧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임을 알려준 인본주의 심리학의 선구자로서 현대심리학과 심리치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27년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초빈 교수를 역임하고 롱아일랜드 의과대학 교수직에 임명되었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크를 직접 지도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자리를 잡은 뒤 미국의 인본주의 심리학자 메슬로우와 칼 로저스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깊은 영향을 끼쳤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며 왕성한 강연을 하던 1937년 스코틀랜드로 강연하러 가던 중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심리학자 외에도 아들러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스피치와 인간관계 자기관리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겨 자기개발의 시조라고 평가받는 데일 카네기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의 저자 앤서니 라빈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등이 있다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것 사람에 따라서 같은 경험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기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왜 인간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는 것인지 왜 경험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지키려 하는지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알고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연금술 영웅의 여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어떤 사람을 정말로 돕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것뿐이다 삶의 두 가지 기준 가슴이 이끄는 대로 가되 뇌를 항상 챙겨가라 당신에게 삶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묻는다면 현명한 당신은 대답할 것이다 그 질문을 듣기 전에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질문하시니 모르겠네요 많은 사람을 관찰해 본 결과 알 수 있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행동으로 각자 대답하고 있음을 그래서 여러분 책춘함 정말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리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때 책춘함을 항상 드리는 건 시간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속적인 행동으로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통장에 입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내 삶의 의미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의미이며 여러분의 우선순위이자 지키고 살아가는 가치입니다 질문이 내게 올 때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은 주로 실패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법이다 모든 것이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는 않는다 질문에서 답이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라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도 이제 나비영재스쿨 특강하는데 우리 영숙님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세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또 드린 말씀이 있죠 그렇게 아무리 물어도 나는 누군가 그렇죠 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무리 물어도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화두처럼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질문을 연수마인드처럼 바꾸는 거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자 그럼 굉장히 좀 이제는 답할 법 하지 않으세요 물론 존재가 또 무엇이냐 이렇게 가면은 또 돌겠지만 그냥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이렇게 하면 조금은 더 답하기가 쉬워지죠 연수마인드의 아홉 가지 질문 여러 번 말씀드리죠 나는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being 존재에 관한 질문 그 다음 카테고리가 그 존재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doing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그 존재로서 그걸 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싶은가 doing에 관한 질문 반드시 이 순서로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얘기 끊임없이 드리고 있죠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개인심리학의 모든 방법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한다 우월해지려는 인간의 목표 열등감과 결핍의 힘 그리고 사회적 관심 정도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로 가졌는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전체적 심리 상태를 거의 파악할 수 있다 답은 어디에 있는가 삶의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 행동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삶의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당신이 일상에서 실수하는 지점 그 지점의 반대편에서 드러난다 교육이나 상담 심리치유는 이런 진짜 삶의 의미와 우리가 모르고 하는 잘못된 행동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이다 주역의 원리로 반대극에서 찾아보는 거죠 내가 하는 실수의 반대극에서 근원적 치유의 시작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평소에 타인들이 자신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살기 위해 온갖 종류의 거짓말과 핑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이런 행동은 삶을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자신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용기이고 근원적 치유의 시작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않고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당신의 착각일 뿐이다 낮의 꿈과 밤의 꿈 자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살면서 꿈을 꾼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감정과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린다 이러한 꿈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낮에 꾸는 꿈과 밤에 꾸는 꿈은 그 단어만 같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능이 같다 둘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낮의 꿈은 이해하기 쉬운데 반해 밤의 꿈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정도이다 미래는 과거의 해석이다 과거가 우리가 극복하려던 열등감이나 결핍감을 보여준다면 미래는 어디로 그 에너지를 옮겨갈 것인지 방향과 관련이 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또 에너지 키워드 나올 때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양자물리학에 나오는 그 이론에 따라서 우리 우주만물은 모두 에너지와 정보체이다 그리고 우주만물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영점장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동주파수를 높여서 가능한 이 영점장에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 된다 이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과거의 열등감과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고 무엇을 실행해 옮기는가에 달려 있다 한계를 만드는 것은 나 자신 누구도 나를 낙담시키지 못한다 내게 한계를 만들고 규정짓는 것은 항상 나 자신이다 실패가 두려워 전력을 다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가둬버린다 어떤 문제든 해법은 여기에 있다 더 용기를 내고 더 협력하는 것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삶이란 끊임없는 도전을 만나는 일이다 평생 계속되는 도전에 맞설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순순히 도전에 응하면서 진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 계속 핑계거리를 찾으며 가짜 삶을 살 것인가 맺은 말 삶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서 온다 이 책은 1927년부터 1933년 사이에 차례로 출간된 인간 이해 삶의 과학 삶의 패턴 삶의 의미란 무엇인가 사회적 관심 등 아들러의 대표적 조서 다섯 권을 토대로 쓰여졌다 1911년 프로이트와 결별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인심리학의 시대를 연 이후 1937년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전까지 27년 중에서 후반 7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출간된 것들로 그의 신념과 주장을 정확히 보여주는 책들이라 할 수 있다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기본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들러가 말하는 개인은 더는 쪼갤 수 없는 단위로서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를 의미한다 이는 프로이트가 개인을 원초와 이드 자아 에고 초자 슈퍼 에고로 나눈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다른 각각 독특하고 독립된 존재이며 오직 그 개인 안에서 전체적으로 맥락을 살피며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으며 본능의 희생자에 불과하다고 보았던 프로이트와 정반대로 의식과 무의식은 분리되어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실제이며 서로 보완하는 일체라 했고 개인을 갈등의 조정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아들러에게 있어 인간은 유전과 환경의 산물에 그치지 않는다 항상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창조해가는 능동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개인의 창조력은 지각과 기억은 물론이고 꿈까지도 조절하고 이끌 수 있기에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들러 역시도 프로이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있다면 바로 유년기의 영향에 대한 관점일 것이다 만 5세 이전에 성격 형성이 거의 끝난다고 보았던 프로이트와 마찬가지로 아들러도 유년기 초기의 경험이 상당 부분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다만 리비도와 오이디프스 콤플렉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등 본능에 따른 결정론적 시각을 가졌던 프로이트에 반해 출생 직후 가족관계를 그 변수로 보았다는 점 즉 본능이 아니라 경험을 요인으로 보았다는 점이 다르다 물론 이렇게 유년기 초기에 형성된 성격은 개인의 목표 축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들러에게 있어 삶이란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경험한 실패나 트라우마 등 일체의 과거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이 미래의 목표를 위해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았다 형제 간의 출생 차례에 따른 성격 형성에 관한 이론과 열등감에 대한 연구야말로 아들러가 처음으로 제기한 창의적인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형과 동생의 관계에서 직접 고통받았던 경험 때문이었다 잘생기고 공부도 잘했던 형에 비해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하고 못생긴 데다가 학업도 시원치 않았던 아들러는 애초에 어머니의 사랑에서 밀려난 존재였다 항상 어머니의 관심을 받으려 애를 쓰다가 새로 태어난 남동생에게 또 한 번 밀려나는 쓰라림을 겪었고 시기 질투하던 동생이 폐렴으로 죽게 되자 크나큰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통해 열등감과 형제 간의 관계에서 오는 심리 상태와 성격 형성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아들러를 재조명하는 후속 연구자들이 아들러 심리학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그의 사회적 관심 개념 때문이 아닐까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러하다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의 시대를 연 사람으로 개인의 개별성 즉 사람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인은 결코 사회와 분리될 수 없는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아들러가 애초에 썼던 용어인 독일어의 공동체의식 발음이 고등학교 때 하고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개마인샤프트, 개필은 영어로 옮겨지면서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 혹은 공동체감 커뮤니티 필링 등 대여섯 가지로 조금씩 다르게 쓰이다가 후학들에 의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느끼는 인지와 태도의 통합적 개념인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로 정리되었다 이는 단순히 사회에 대한 호기심 차원의 흥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실제로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을 뜻한다 자신과 사회의 이익과 불이익이 따로 있지 않냐를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개인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이 사회적 관심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 아들로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이전의 시기에 어느 정도 인격이 완성된다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 살아갈 방식, 성격 등이 거의 이 시기에 이미 결정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인간은 변하기가 어렵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것을 편집해 기억하고 사람을 바꾸면서 만나지만 같은 열등감기제로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며 결별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인간은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우선은 변하겠다는 의지, 나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그게 아들로가 말하는 용기의 핵심이다 다시 한번, 우선 변하겠다는 의지, 나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괴롭습니다, 그렇죠? 나의 그림자 바라보는 거, 나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굉장한 심적인 충격과 두려움과 불편함을 주죠 그러니까 그걸 영웅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나의 문제들은 유년기에 형성된 삶의 방식을 의식 없이 반복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부분 때문에 고루지에프나 오쇼 라지니시가 인간은 기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년기의 나를 그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실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절반의 문제는 해결된다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답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성의 회복에 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놀고 어울린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더 이상 내가 상대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거나 하는 문제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아들러가 말하는 결정적 회복의 길이다 정신분석 입문을 비롯한 프로이트의 저서들을 읽으면서 정신분석의 깊고 난해한 어둠의 세계에 질려버린 사람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아들러의 저서는 무척 쉽게 느껴질 것이다 프로이트를 읽다가 아들러를 읽는다는 것은 어두컴컴한 지하세계를 헤매다가 햇빛 빠른 양지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처럼 산뜻한 경험이다 이것이 무슨 심리학 이론인가 싶을 정도로 문장이 쉽고 분명하다 그것은 아마도 낙천적이고 밝은 아들러의 성격과도 관계가 깊을 것이다 어찌 보면 유년기의 신체적 조건과 열등감으로 인해 사람을 사귀지 못했던 불행에 보상이라도 하듯 더욱더 활발하게 사교적인 활동을 했는지도 모른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스토아 철학에서 발견되는 핵심 사상에 많은 기반을 두고 있다 임만호의 칸트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칸트는 사회적 상식의 영역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자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글을 통해 사회적 상식의 영역과 개인적 상식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도했는데 아들러 역시 이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고 더 나아가 개인의 로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개인의 로직이란 사회적 관점을 상실한 개인의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로직으로 개인이 겪는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기제가 된다 아들러의 연구는 또한 진화돈으로 대표되는 동물학자인 라마르쿠와 다윈 마르크스와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으며 급진적 페미니스트였던 아내 덕분에 당시에 가득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의 편견에 대해 비교적 일찍 눈을 뜰 수 있었다 프리드리 니체가 말한 권력의 의지는 아마 아들러에게 열등감과 우월감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개념일 것이다 그러나 아들러는 니체의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라는 관점을 지지하지 않고 이러한 이원론적 구분을 뛰어넘어 사람이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하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중요성을 획득해가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회에 적응시켜 나가는지에 천착했다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 정신분석학의 핵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이디프스 콤플렉스에 대해 아들러는 응석바지의 아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하면서 프로이트가 말한 해결 불가능한 선천적인 세디즘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는 오류로 보았다 성격의 선천적, 유전적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고 꿈에 대한 해석과 최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리치료에 대한 견해도 프로이트와 너무 달라서 어떻게 10년 가까이 수요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 정도이지만 아들러와 프로이트가 서로 이론 정립에 상당한 역할을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강연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실제적 적용과 현실적 접근을 즐겼던 탓에 아들러의 저술이 프로이트에 비해 확연히 부족하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학설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 덜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아들러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했고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약자를 바라보았다 프로이트보다 지적이진 않았지만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사했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본주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 그가 백년 전에 주장한 사회적 관심만이 개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관점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한다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바로 이 개인과 사회와의 관계 회복이 아닐까 나의 결정과 실행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내가 지되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책임 회피와 그로 인한 불행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개인심리학계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현재적 의미는 이로써 충분하다 변지영 편조자님의 이야기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러 심리학을 그냥 편안하고 이해하기 좋게 이제 어록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읽어보실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